슬래시 사진 제공 등호 SPS 예능 프로그램 러닝맨에서 레드벨벳 아이린과 개그맨 양세찬의 활약이 펼쳐진다. 25일 오후 방송되는 SPS 예능 프로그램 러닝맨에서는 나는 짝꿍 레이스로 꾸며져 레드벨벳 아이린과 조이, 배우 강한나와 서리나가 출연한다. 25일 오후 방송에서 아이린과 충격적인 합성 사진으로 이목을 끈 양세찬은 센스있는 삼행시로 아이린의 선택을 받으며 모두의 환호를 받았다. 이에 아이린과 양세찬의 커플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레드벨벳 아이린과 조이는 극과 극 매력으로 멤버들을 사로잡았다. 아이린은 한 박자 늦게 룰을 이해하거나 주변 상황에 굴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걷는 허당 매력으로 멤버들에게 예쁜 지석진이라고 불려 웃음을 자아냈다. 반면 조이는 멤버들의 말 한마디에도 크게 웃으며 즉각 반응하는 리액션 부자로 등극했고 급기야 멤버들은 조이는 리액션이 너무 커서 행사장 풍성 같다고 덧붙여 현장을 폭소케 했다.